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2년도 제1회 전기기사 전력공학기출문에 풀어드릴게요. 1번 문제 볼까요? 소울엑타를 송전계통에 사용하면 리엑타의 인덕턴스와 선로의 정전용량이 어떤 상태로 되어서 지락절류를 소멸시키는가? 지금 문제에 주어진 내용이 뭐죠? 접지 방식 중에서 소울엑타를 쓰는 소울엑타 접지 방식이에요. 그렇죠? 소울엑타 송전계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울엑타 접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접지 방식 중에서. 이 화면 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방식이 소울엑타죠. 즉 변압기 중성점하고 Y계선에서 변압기 중성점하고 대지 사이를 지금 근위에 보듯이 리엑타로 접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왜 소울엑타로 접지하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송전솔루에서 A상에서 일선 질학사고가 발생한 거죠. 이 IG가 뭐죠? 바로 질학전류예요. 그러면 이 질학전류는 어디로 흐르겠어요? 이 대지용량 C를 통해서 흐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흐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지용량이라는 것은 콘덴사니까 얘는 진상전류가 되겠지. 자, 그럼 이 질학전류 I를, 질학전류 IG를 0을 만드는 방법은 이 질학전류가 완전히 우리가 소멸시키고 싶다. 소멸하는 걸 없애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대지용 C라는 것은 우리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질학전류가 이쪽 왼쪽을 통해서 소우렉타 통해서 변압계 쪽을 흐를 하는 어떤 회로를 하나 구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소우렉타라는 것은요. 소우렉타는 우리가 회로에서 인덕턴스잖아요. 자, 인덕턴스는 우리가 지상전류가 되는 거죠. 지상전류. 그러면 우리가 회로에서 진상과 지상은요. 진상과 지상은 서로 상세되는 효과가 있죠. 왜? 진상전류 IC하고 지상전류 IL은요. 서로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은 반대로 하게 되면 전류는 완전히 소멸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소우렉타를 변압계의 중석점에 설치해서 이 진상전류, 대지용 C를 통해서 흐른 전류를 완전히 소멸시키겠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우렉타하고 대지정류의 무슨 회로가 돼야 돼요? 지금 금메 보듯이 이렇게 병렬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소우렉타 접지 방식은 뭐냐? 바로 병렬공진을 일으킨 거죠. 병렬공진. 그 병렬공진 조건이 뭐였죠? 참고적으로. 이것도 시험에서 공식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소우렉타 공진은 오메가 L은 대지용량 3 오메가 C분의 1과 똑같은 리액터를 우리가 소우렉타를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병렬공진 원리에서 지적 전류를 완전히 소멸시킨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화력발전의 계산문제예요. 화력발전 열효율. 이 문제 2번 보자마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열효율 구하는 공식. 이 공식이 생각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 어차피 계산문제니까 공식을 생각하지 못하면 전혀 문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공식 정리 잘 해주셔야 돼. 즉 열효율 구하는 식인데 이 식에서 W가 뭐죠? 이거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그죠? W는 뭐예요? W는. 이거는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생된 전력량을 말하는 거죠. 전력량. 단위는 킬로와트아워. 원래 단위가 킬로와트아워의 이 공식에서. 킬로 환산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모에 있는 B는 뭐죠? B는 문제 조건에서 보듯이 이거는 화력발전이니까 연료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사용한 연료의 양을 말하는 거지. 단위는 킬로그램. 그죠? 원래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H는 뭐죠? 세 번째 H라는 것은 어떤 석탄 같은 걸 기름이나 석탄을 우리가 연소시키면, 태우면 거기서 열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연료에서 발생한 발생 열량이 되는 거예요. 열량. 자, 단위는 킬로칼로리야. 킬로칼로리. 우리가 열량이 되는 킬로칼로리죠? 그런데 1kg당 석탄 또는 기름. 1kg을 태울 때마다 발생하는 열량. 자, 이 세 가지 각각의 값들이 아마 문제에 주어졌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860, 860이고 W는요. W는 문제에 주어진 게 4만 킬로와트아워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B는 몇이죠? B가. B가 뭐예요? 연료량이야. 그런데 지금 조심할 점이 킬로그램이 아니고 20톤이에요. 톤. 자, 우리가 1톤은 몇 킬로그램이죠? 1톤은 1000kg이야. 그렇죠? 따라서 B를 구하기 위해서는 20톤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 또는 1000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발열량은 5000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아마 0.344, 저는 곱하기 100을 안 했으니까 소수점 나올 거예요. 따라서 이걸 100분으로 환산하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취하면 34.4%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이 공식 자체를 잘 기억하고 있고, 이 공식의 의미가 뭐냐, 정확히 알기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